어? 2단의 플레이예요 아아 키보드로도 되고 마우스로도 된다고요? 어어 뭐야 이게 아이으플라그도 뭐야 야 잠깐만 야 어떻게 어으어 뭐야 니가 좀비야 니가 좀비 어 어 이게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? 아 이거 누르면 멈추고 있네 아아 아아 눌러 오오오 야 이거 이거 뭐 진짜 처음하는거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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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TNT TNT 조심해! 어! 야! 점프로 튕겨! 아니 안돼! 우리 안돼! 야 이거! 너무 빨라! 천천히 해라! 아니야! 아 이게 미니게임이네! 키아나라는거! 뭐야 이거는? 피해라! 아 꾹 누르고 있으면 돼! 뭐야? 날아다녀? 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뭐 별거별거 능력 다 있는데? 이게 좀비 맞나? 어 이거 뭐야? 클릭을 먼저 해서 능력을 알아내는게 아는것도 되게 좋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? 바로 앞에서 멈추는거 아닐까? 거봐! 역시! 야 이거! 나 목숨 얼마나 남았어요? 어 이건 굉장히 고도의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... 이게 제일 어렵다! 지금이지! 지금하지! 짠! 자 6분 클리어 해야돼 1분 22초 지나고 있어 어? 꾹 누르는 만큼 아! 누르는 만큼 아! 되게 귀엽다! 조금 더! 꾹! 꾹!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겠는데요?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? 그리고 한번 맞았을때 죽는게 아니네 아야야야! 어? 뭐야? 아 여기부터구나! 야 야 빨리 빨리 해야돼! 시간보다 몇 층까지 있는거 때문에 야 방금 전에 막 연타해야되는거 아냐? 스페이스바로도 되냐? 와 빨라 빨라! 시청자 여러분! 보낼 필요가 없으시겠는데요? 저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6분안에 깨겠는데요? 거의 2분밖에 안지났어 근데 이거 뭐 시간제한도 없잖아 이거 아 진짜 6분이지? 시간제한이 있었군요? 목숨제한이 없어 야! 이거 너무 쉽네요 이거 게임이 그니까요! 죽으면 처음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닌가봐 어 이거! 아 뭐야! 아직 가야되네 떨어져서 그렇구나 음 아 이거 나름 이렇게 그냥 감으로 하면 되겠는데 호호이요! 네! 자가시네! 이거 몇 층까지 있는거야? 야 이거 뭐 설명할것 같아 야야 야 빨리! 야야야! 야아 저런! 와 진짜 저 자객이 자 스피드업 암살장 따라온다 야! 야야야야야야 또 따라올것 같아 또 따라올것 같아 아 이건 대시로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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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TNT 정말 싫어요 뭔가 게임이 끝이 없다 이게 그냥 반복인데 3분 남았어요 3분 그니까요 아직도 3분씩이나 남았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이건 외워야되겠다 밑으로 밑으로 어 밑으로 아이고 저 뒷 꼬랑지? 저 창꼬랑지에다도 줄건가? 아닐걸요? 창사람만 안 짧은데 그렇네 오랜만에 가슴이 빌랑빌랑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가슴이 빌랑? 왜 안해줘? 뭐 그냥 이거 재미가 그렇게 딱히 이렇게 후 다시 밑으로 내려가네 이거 시간남기가 굉장한데 이거 할 수 있겠지 에이 왜 못해 벌써 지금 달까지 왔어 야 야 이거 어떻게 야 지금 사람들이 에이 실패해서 그냥 벌칙이나 보여줘 벌써 이러고 있을걸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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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절대 벌칙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성공한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? 네 없어요 재학진이 이거 무조건 벌칙시키려고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벌칙 빠지면 시청률 올라간다면서 아 나 이거 이거 겁나 이거 딱 바로 해야겠는데 여기가 거의 마지막 관문 같은데 에이 아니야 이쪽에 빨간색 막 그런거 있는거 보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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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자 저기 빨간색 뭐 위에 저거 뭐야 너무 불안한데 오 와 용이다 용 야야 아 뒤에서 용이 막 아 이거 빨간색 밟으면 안되는거 같아 그치 아까 그거잖아 아 뭐야 안 닿은거 같은데 한정이 왜이렇게 빡빡해 에이전트파이 집사 좋았어 아 뭐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이이이? 그냥 오 이거 오후 요 일부나왔습니다 야 진짜 바로 이게 야 이 멈춰 번쩍 보내지마 요 야 야 이levant 요 여기 어 맨 뒤로 터뜨로 하 했